자, 요렇게 y가 x에 정비례한다. 정비례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지? 커질 때, x가 커질 때 y도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커질 때 x가 이쪽으로 이렇게 점점 갈 때 y도 같이 이렇게 커진다. 그러니까 요런 식의 그래프 형성된다는 걸 이해해야 돼. 맞아? 이해 돼? 이거 이해 돼? 네, 그건 생각해. 그치? 그러니까 y는 ax인데 a값은 양수겠구나. 요런 식으로 유추가 돼야 되는 건 일단 있어. 그치? 자, 그리고 y는 이게 점 이거를 지난데.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즉, y는 ax에서 x값이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y값은 3분의 1이 나오는 a값을 찾으면 되겠지. 네. 그치? 그러면은 3분의 1은 마이너스 2a네. 그럼 a는 뭐야? 얘가 어떻게 안 됐어? 밑으로 안 됐지.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맞아? 응.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a만 남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우리는 y는 마이너스 6분의 1x라는 걸 가지게 되고 이게 fx는 마이너스 6분의 1x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 정비례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배수만큼 x가 배수로 커지면 y도 배수로 커져야 돼. 나중에는 여기에 여기에 플러스 4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비례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봐봐. 여기 4가 있으면 우리가 정비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y는 2x가 있어. 뭐 뜯고 있냐? 뜯지마. y는 2x가 있으면 x가 1일 때 y는 2지. x가 2일 때 y는 4지. 맞아? x가 3일 때 y는 6이지. 이거랑 y는 2x 플러스 1이 있어. x가 1일 때 y는 뭐야? 3이지. 응. x가 2일 때 y는 뭐야? 4. 5지. 아니 5. 그치? 자, x가 3일 때 y는 뭐야? 7. 7이지. 이럴 걸 비교를 해보면은 얘는 2배로 커졌을 때 2배로 커졌지. 이게 정비례인 거야. 얘는 얘가 2배로 커졌는데 얘는 배수로 커진 게 아니야. 그냥 더하기 2가 된 거야. 그치? 얘는 곱하기 2가 됐는데 또 곱하기 3이 됐는데 얘는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존재하면은 이거는 정비례는 아니란 얘기야.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정비례라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정비례라는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 어찌 됐든 그냥 이런 꼴로 끝나겠구나. 뒤에 이런 게 없겠구나라고 또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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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